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잘 져 약간 너 칼 들고 오고 근데 이거 찔릴 거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좋아해 아 저기 찔러나갔잖아 아 그치 나 찾는데요? 메이크업인데요? 진짜 빵짱이야 나 바퀴벌리도 못 잡아 나 나비도 못 잡아 징그럽잖아 형 괜찮아 좋았어 좋았어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얼굴 좀 보여드릴게요 어 보여줄게 가자 카메라를 쏜다는 느낌으로 눈빛은 카메라를 쏜다 명중한다 카메라 다 갔을 때 살짝 눈빛 눈빛 딱 주면은 끝 이야 이야 창빈이 형 음식을 남기는 사람을 죽이는 킬러 창빈이 형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 창빈이 형 운동 제대로 안 하면 또 죽이는 킬러 나는 귀찮아서 일 안 하는 킬러 나 원래 귀찮은 많은데 개 완벽하잖아 네 여러분 컨셉 안무 영상 킬러 버전 촬영 끝 기대 많이 해주세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영광아 왜 봐줘 아니야 나 진짜 오랜만이야 아이 뭐해 넌 봐주는데 나한테 진리가 없는데 나이스 오 마이 갓 아 이제 매웠다 오 마이 갓 음~~ 잊지 마요 너무 흥분해서 집중이 안 됐어 안 물었죠? 아 근데 우유 있었으면 좋겠다 오레오 우유 계속 너무 오래 있으면 다 말랑말랑해져서 오레오 우유 주는 거 생이 형 많이 왔어요 와우, 아주 이른 시간이네요. 내일까지 였습니다. 너무 먼 길인데. 어렵습니다. 엄청 살 수도 있지. 야, 하나. 숙인 김에 내 인이어트. 오늘은 모든 스케줄을 끝내고 하체하러 가야 돼요. 공찬이야. 형 핸드야? 응. 남자를 핸드 써야 돼. 남자 아니. 한쪽 눈만 쌍꺼풀 생겼어. 한쪽 눈만 쌍꺼풀 생겨가지고. 큰일이에요. 언니 짝짝이가 있지 않나요? 네, 가려놨습니다. 한쪽 눈만 더. 저희가 또 산옥을 위해서 인천까지 오고 있습니다. 굉장합니다. 저희가 무료에 왔습니다. 많이 잊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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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엔 멘트 할게요. 안녕하세요. 아이엔입니다. 네, 다. 여기 아침 일찍 우리처럼 오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만큼 새해가. 또 밥을 안 먹었을 것 같아.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역시 스테이 밖에 없다. 오늘도 화이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누구 인여택 처음 타이밍에 빠진 거예요.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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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o cambio. 더워! 해, 해, 해. 사랑한 씨. 사랑합니다. Dolls. Robin like you too. Mom podía Влад. 이거 좀ilde. 뭐 해? 뱁도 참을 causa determination. 여하 pani is currently pretty. 가슴을 맥퀴즈 가슴을 맥퀴즈 가슴을 맥퀴즈 가슴을 맥퀴즈 오른쪽 왼쪽 오른쪽 여기서 나가는 거 이걸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 가슴을 맥퀴즈 가슴을 맥퀴즈 잘한다 요새는 어떻게 그렇게 단순히 순간순간 훅훅 배우 찍나? 그러니까 난 좀 걸릴 거란 얘기야 호진이 한번 보여줄 수 있어? 이때 아 이거 끄는 거야? 고마워 고마워 오 더요 고마워 고마워 이기해 주십니까 저희 노래에 저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 준호 형님의 고마워 어색해 나 이런 거 못해 막 이런 거 하잖아 이런 거 모여가지고 하지 않냐? 원래 하는데 이거 하실래요? 해줘! 그러면 찍 찍 붐 붐 붐 붐 붐 제가 한 번 오케이 감이 형 없다고 해 편히 해 라이트 한번 생각 좀 한번 봐도 돼 형준이 잘 나온 값으로 잘 잘 잘 이것도 꿔도 되겠는데 이대로 좋아 어때요? 동작 살짝 틀리고 상관 없잖아 상관 없잖아 상관 없잖아 완전 프리스타일러스 오케이 어깨 동물에도 놀라지 마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형 저도 내 향이 있는데 응 너무 어색했어 알았어 알았어 잘해볼게 확실히 이제 힘 빼는 거 훨씬 멋있죠 그래? 노력했어 선생님 좋은데요? 그래? 이렇게 나눠올까? 질 건데 형 너무 좋은데요? 네? 네 이게 진짜 형도 팔이 진짜 기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감동받았어요 저도 나중에 일정 연차가 되어도 이렇게 하영 없이 후배인 사람을 위해 열심히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 형 모르고 현진이 아아를 먹어버렸습니다 제꺼니 저기 있는데 말이죠 오늘 아침부터 현진이와 간접 피스를 했네요 현진이의 입술이 가미되어서 아하추 같은 맛이랄까요? 아하의 달달함 추가 아현추 그래요? 이게 창빈 씨 거예요? 근데 저도 아까 창빈 씨 거 하나 먹었어요 어? 이게 내 거 아니네? 이러고 말하는데 오늘 시테이 몇 명 와요? 오늘 내일 한 거 자랑해야 되는데 기가 막혀요 장미예요 그린 거야? 응 아크릴 펜으로 이렇게 근데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한 20분간에 그렸어요 20분? 너무 잘 그렸는데 네 여러분 저희는 이제 칙칙 어머 저희가 여러분이 정말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신 덕분에 또 너무 감사하게도 1위를 후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위를 한다면 저희가 모두 다 같이 선글라스를 끼고 라이브를 하기로 했거든요 라이브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스테이에 힘을 모아서 여기 뮤직뱅크 스테이지에 던져주세요 내 거 마시고 있냐? 어쨌든 오늘도 야 오늘 야 이거 오늘 얼굴 컨디션이 좋다 얼굴 컨디션이 좋은 기념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리 오고 만들어줘서 감사해요 고마워요 와아 영복이 어딨어? 영복아 찍었다 찍었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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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고생하십니다 스테이는 변태입니다 옷을 벗을 때마다 소리도 들려요 옷 벗지도 못하겠어요 변태가 많아 뭘 잘하네 볼 게 없잖아요 볼 거 없어요 몸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오랜만에 팬사인회를 해요 진짜 오랜만에 팬사인회를 하는데 오랜만에 스테이 볼 생각에 두근두근거립니다 아 맞다 여러분 밥 먹고 오세요 밥 밥을 먹어야 이게 유머날 힘도 나지 다 안 먹고 그러고 그러면 속상합니다 본메추? 파스타? 파스타 어떠세요? 네 오일 파스타에 먹으면 이제 기분이 좋거든요 인증샷 찍어놓으시고 SNS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저녁도 맛있는 거 드시라고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아 내 편지 못 챙겼다 받았는데 못 가져왔어 어떻게 편지를 안 갖고 오지? 업으려고 해야겠다 그치 업으려고 해야지 그치? 편지는 없어도 내가 직접 스테이랑 대화를 할 수 있잖아 그러면 됐어 뭐해 누구는 점심 먹고 누구는 미용실 가용 누구는 유튜브를 보고 있대요 누구는 용복 생각하고 있대요 음 사인 랭귀지 배워야겠다 사인 랭귀지 예스 약간 고양이처럼 양양인데 예스가 네 라고 이게 고양이란다 난 계속 스테이한테 이러고 있었네 음 맞아 네 이런 느낌 굿 좋아 굿 스테이 사인 랭귀지 네 아메리칸 사인 랭귀지인데 그게 다 다른가? 음 음 음 아 아니에요 음 음 음 맞춰봐요 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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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떨리네요 한 번 볼까요? 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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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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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떨리지 미안해 멤버들은요? 안녕하세요.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떨렸습니다. 멤버들하고 이번에 약속을 했어요. 제가 워낙 낯가리는 것도 심하고 너무 오랜만에 나오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나도 좀 뭔가 열심히 하는 걸 좀 더 보여주고 싶다 해서 저도 저의 이런 아이스러움을 열심히 숨기고 선배미 뿜 뿜 이런 건 아니지만 저도 이제 챌린지계에서는 굉장히 신인이기 때문에 땀이 나요. 이게 더운 게 전혀 아닌데 땀이 나네요. 화이팅. 오버워치 했어요. 전 딜러는 안 하고요. 탱커랑 힐러밖에 안 합니다. 딜러는 저한테 안 맞아요. 게임은 잘 못하겠어요. 저랑 함께 게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힐 하나는 잘해줄 자신 있습니다. 융복이 형은 힐러가 어울리는데 자꾸 딜러를 하더라고요. 잘하지도 않아요. 더 찍고 싶으면 더 찍어도 되고 마지막. 한 번 본다 형. 아 좋아요? 네네 좋아요. 너무 너무 잘해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해요. 오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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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 너무 잘해요. 이거 수어를 하시는군요. 아 이거 맞네. 맞아요 맞아 맞아. 그렇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몰린서도 꼭 3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또 엉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 달희 씨도 한 번만 앞으로 도와주세요. 오케이. 괜찮았어. 괜찮아요? 한 번 더.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네, 방금 선배님들이랑 챌린지를 찍고 왔습니다. 또 창빈이는 평범하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뒤에 동무를 넣어가지고 그 삐그덕 춤에 맞게, 그 노래에 맞게 또 저 따로 동무를 또 추게 됐습니다. 잘했죠. 아, 여러분? 어, 린너로 왜 찍어? 어, 린너로 귀여운데? 안녕. 귀여워. 460 치즈만에 사놓고.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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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행방 다녀오겠습니다. 파이팅! 저희가 1회에 하게 되었습니다. 예스!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요! 좋기만 하네요. 행복해요! 인터뷰 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주세요. 행복한 표정. 행복한 가정! 해리, 해리. 오늘 해리였습니다. 이렇게 직접 스테레이 앞에서 했던 말은 이번엔 처음이었는데 너무 훈하고 좋았습니다. 다시 일로 와 보세요. 이번 말은 두 번째 일인데 이렇게 9개월 만에 컴백을 하는데 멋진 선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맞아요. 선생님께 또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스트레이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소감 한 번 부탁할게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요. 저희가 또 어제도 1위 했잖아요. 맞아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요. 스테이 오리인가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스테이 오리입니다. 스테이 오리? 네, 스테이 덕입니다. 아유, 잘생겼네요. 잠깐만! 네, 컷 하겠습니다. 변신 씨? 네. 번개 인터뷰 들어갑니다. 번개요? 예스! 끝! 그건 천둥 아닙니까? 번개는 이제... 천둥이랑 번개의 차이 모르겠어요. 천둥 소리고요. 번개는 보이는 거에요. 그래도 1위 했는데 소감 있을까요? 저희가 또 오랜만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 또 이렇게 저희 스테이가 이렇게 엄청난 선물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1위 했잖아요. 1위 했습니다. 맞습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오늘 진심으로 이렇게 부은 꽃, 스테이가 선물해준 꽃. 와, 상. 진짜. 스테이 덕분에 이렇게 받았습니다. 스테이 오리? 스테이 오리? 스테이 오리? 우리 말고? 스테이 오리 오리. 오리? 이게 뭐예요? 스테이 덕. 아, 스테이 덕? 덕. 오리. 이제 이번 활동 첫 팬싸인데 매우 매우 설레고 빨리 우리 스테이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죠? 곧 왜요? 오늘 갑시다. 안녕! 네. 네. 여기 위에 있는 거에요. 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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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멍 파워스토어가 너무 이뻐요. 아, 정말. 오늘 꿈에서도 나올 거 같아. 나 꿈에서도 갈려고요, 진짜. 마지막, 하나, 둘, 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